분당에서 왔습니다. 크라운 머스타 노정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 만난 지 만 9년이 넘었네요 제가 2010년 1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만 9년이 넘었고요 애터미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직장 생활도 해봤지만 주로 저는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주로 부동산 개발업과 호텔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경제적으로는 조금 여유 있는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애터미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기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정도 되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네트워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운이 좋게도 이게 애터미 비즈니스가 제가 하고 있던 호텔 비즈니스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그 계기가 이렇습니다 저에게 애터미 정보를 주신 분은 관광버스 기사님이셨어요 그때 당시에 호텔을 하고 있으니까 관광버스를 필요할 때 가공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던 기사님인데 그분이 애터미 사업자들을 온데이 세미나에 모시고 하는 또 그 일도 같이 하셨던가 봐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애터미 비전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애터미 화장품을 선물로 주시면서 사모님 한 번만 써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강국하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꼭 한 번만 써보게 꼭 한 번만 써보게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그분이 강국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집사람한테 쓰라고 갖다 줬는데 이거 써요 안 써요? 당연히 안 쓰죠 나중에 한 사실인데 제 아내는 굉장히 비싼 걸 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주시는 분이 꼭 한 번만 써보게 해달라고 강국하게 부탁했으니까 한 번은 써봐라 제가 약속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쓰기는 쓰는데 어디다 쓰냐면 화장품 얼굴에 발라야 맞죠? 그런데 화장품을 팔뚝에 바르는 건 나 처음 봤어요 팔뚝에다 바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일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고가의 화장품을 쓰고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본인의 피부의 핸디캡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모공이 줄어들고 피부가 촉촉하고 탄력이 생기는 그런 걸 느끼면서 어느 날 몇 일 지났는데 여보 여보, 내 피부 진짜 좋지? 제가 볼 때는 그 피부가 그 피부예요 그런데 본인은 본인 피부니까 그렇게 느꼈던가 봐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이거 너무 좋은데 정말 이거 너무 좋은데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봐 달래요 왜? 자기가 쓰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훨씬 비싸다고 생각했겠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또 주신 분에게 여쭤봤죠 얼마냐고 그랬더니 얼마 안 해요 아주 부끄러운 표정으로 얼마 안 해요 다해서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10종 세트를 줬거든요 그래서 여보, 10만 원이라는데? 그랬더니 제 아내는 하나에 10만 원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니까 100만 원 괜찮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보, 그게 아닌 것 같아 다해서 10만 원 같던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말도 안 돼 또 알아버려요 또 알아봤죠 그랬더니 진짜 그래요 그래서 다해서 1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좋은 제품이 이렇게 싸단 말이야? 제 아내가 과거에 처녀 시절에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회사 좀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싼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좋고 싼 제품이라면 나도 한 번 해보겠다고 세상에 겁도 없이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그렇죠 미친 것보다 더 무섭다는 다단계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한 번도 저한테 시집 와서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학부형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런 정도만 이렇게 살았는데 겁도 없이 이 일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한 번만 저한테 가서 알아봐달래요 한 번만 그래서 또 주신 분이 그래요 아 집사람이 너무 좋다 한다 아주 만족해 한다 그랬더니 저에게 자꾸 몇 번을 권유하셨어요 한 번만 가보시죠 한 번만 가보시죠 그런 참에 또 한 번은 알아봐달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올림픽 파크텔에서는 온데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면서 깜짝 놀랐죠 제가 그때 당시 의문점이 그렇게 있었거든요 원자력연구원에서 왜 화장품을 개발했지? 도대체 이유가 뭐지? 원자력연구소가 화장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 동네 화장품이 없는 게 아니고 사방천재 화장품인데 그렇죠? 왜 굳이 원자력연구원에서 화장품을 개발했을까? 나는 그런 의심을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정확히 알게 되고 이 품질이 왜 이렇게 좋은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됐고 또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싸게 우리 국민들에게 유통을 맡겨놨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기회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호텔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참 잘 됐어요 제가 12개를 사고 운영하고 팔고 리모델링하고 또 짓고 운영하고 팔고 이렇게 하면서 비교적 경제적인 여유 있는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점점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무너지고 또 전국이 1일 상환권이 되면서 어때요? 숙박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또 대체 숙박업소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업계에서 내가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발을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은 건 없을까 그런 것을 찾고 있던 참이었는데 애터미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거 굉장한 비즈니스가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제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찾아가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애터미를 회사에서 말한 내용이 진짜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사업은 내 안에 갈 작은 사업이 아니구나 내가 직접 뛰어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저는 네톡 마케팅을 거부감이 그렇게 없는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과거에 직장 생활을 주로 백화점에서 하면서요 백화점 지엄장까지 했고요 한국의 할인마트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나갔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유통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겠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미국에서 글로벌 A사를 만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한국에는 그 회사가 들어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쇼크였어요 그때 느꼈던 글로벌 A사는 소비자가 조합을 행성해서 공동구매에서 조합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배당을 받아가는 그런 정도를 이해했는데 그렇게 충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으로 그 회사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충격적이고 아주 훌륭한 마케팅이라고 생각했고 미래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했는데 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그 회사가 정작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 사업을 안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거였어요 그 회사의 제품 정말 좋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가격이 비싼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회사 치약이 약 5천 원 가까이 했어요 만약에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그 제품을 쓸 형평이 된다고 치더라도 내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 다 500원짜리 넉히 치약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이 비싼 치약을 쓰면 향후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잖아요 왜? 비싸니까 그래서 저만 그 제품을 쓰고 애용하고 또 있었고 또 여기에 관련된 책을 제가 많이 읽었어요 이상한 게 자꾸 미련이 남는 거예요 이 마케팅에 그런데 그럴만한 회사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품이 비싸기 때문에 소비와 조합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엘빈터 플러가 말했던 프로슈머는 이론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딱 적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걸 기반이었기 때문에 기반을 해서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를 좀 쉽게 빠르게 알아보고 있었고 애터미 비즈니스가 엄청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던 일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애터미만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 비전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힘든 건 아니거든요 호텔 하는데 호텔 사장님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프론트에 앉아서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호텔은 그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하는 일이 없으니까 어때요 늘 골프나 출고 다니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내 인생을 즐기며 살았는데 그게 더 이상 발전성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도 떨어지고 그래서 다른 걸 찾고 있는 차에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떠면 이게 내가 하고 있던 호텔 비즈니스보다 훨씬 큰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 있던 일을 서둘러서 정리합니다 서둘러서 정리했다는 것은 제가 받고 싶은 금액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죠 얼른 싸게 좀 내놔야죠 빨리 팔리잖아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무려 어마어마한 금액을 상상도보다는 금액을 싸게 내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애터미 빨려고 싶어가지고 약 8억이나 되는 돈을 싸게 내놨어요 받고 싶은 거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호텔을 그만두고 갔으니까 대강했을까요?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했겠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첫 달에 제가 받은 수당은 얼마였냐면요 7만 원 그런데 저는요 그 7만 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향후 이 회사는 엄청난 전 세계 유통의 혁명을 일으키겠고 애터미를 통해서 많은 부자들이 나오겠고 그렇죠? 그리고 애터미가 많은 선악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거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 일을 서두류를 정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얼마를 받냐면요 그때 제가 받았던 첫 달에 7만 원보다 1,000배를 더 받습니다 1,000배가 얼마지? 호텔 때려치기 진짜 잘했죠 그러니까 호텔 비즈니스보다 이 사업이 더 커져요? 진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애터미를 사업으로 보고 뛰어들었어요 사업으로 뛰어들었던 겁니다 애터미 사업 설명이에요? 애터미 부업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사업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업처럼 하면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도움을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갖고 있던 골프 회원권도 어때요? 두 개를 그냥 팔아버리고 차도 그때 당시 애쿠스를 타고 다했는데 RV차로 바꿨어요 에요? 짐 싣고 다녀야 되니까 화장품 싣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마디로 애터미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내 주변을 정리를 한 거죠 기존에 내가 살았던 삶에서 안재의 애터미를 바꾼 거죠 그런데 만만치는 않았죠 주변에서 가만히 놔뒀겠어요? 미쳤다고 했죠 가족과 친구들은 자네가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그 딴 짓을 하냐고 얼마나 만류였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들의 만류에 절대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냐면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바보더라 이 애터미 비즈니스가 얼마나 큰 비즈니스인데 너희들도 알면 나처럼 뛰어들걸? 팔고껏 나설걸? 그래서 물론 그들에게 내가 내 희망을 내 꿈을 포기지 않았다는 거죠 된다 왜? 좋고 싸니까 좋고 싸니까 제가 이렇게 성공했었던 요소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절대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저는 좋고 싸다 좋고 싸면 반드시 사람들은 몰려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누구 말해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제가 사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사가 주관하는 원데이 세미나, 섹세 세미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스폰서의 미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세요? 호텔 사장이라고요 표를 안 냈어요 스폰서가 안 낸 대로 무조건 예스고 낫게 예스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세에서 배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이거 성공 못했어요 왜? 이 사업을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어떻게 호텔을 그만두고 호텔 사업보다 애터미 비율이 더 크다고 생각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봐야 할 수 있었냐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은 걸 좀 따져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우구심을 우구심을 저도 똑같이 안고 있을 거라고 봐요 과연 이 회사가 정말 오래 농론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저희가 초창기 했을 때는 이랬거든요 아이템이 6가지밖에 없었고요 굉장히 회사가 열악했고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도 이렇게 잘 지원이 안 됐고 그런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이 회사가 전 세계 유통의 횡령을 일으킬 거라는 그런 확신을 하고 진행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코드가 상성이 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맞죠? 가장 큰 매력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적인 소득에서 안정적으로 나오게 하는 가장 큰 매력 두 번째 이 코드가 자녀에게 상속이 된다는 겁니다 맞지요? 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처한 한계는 이랬었던 거예요 아이템 6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이 아이템 6가지는 굉장히 우수한 품질이었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품의 나이프 사이클은 한계가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좋지만은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이 애테리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현존하는 기술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어쩔 건데 저는 그것부터 따졌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당제 조화사 애테미 제품 쓰신 거 아니죠? 맞죠? 네 쓰셨어요? 기존에 써왔던 화장품보다 애테미가 더 좋은데 싸기까지 해서 쓰시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더 좋은 제품이 향후 애테미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면은 그래도 계속 애테미 제품 쓰실 거예요? 아니면 더 좋은 제품 쓰러 가실 거예요? 더 좋은 제품 쓰러 가시겠죠? 그래도 의리 있게 스폰서님이 정말 고생하시니까 그래도 한두 달은 써줘 그렇죠? 1년은 써줄 수 있어 근데 시간 속에서 더 좋은 제품 쓰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저는 이걸 따져봤어요 지금은 좋다만은 그래 이거 안 좋다는 게 아니다 좋다 근데 향후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는 R&D 기반이 확보되어 있느냐 즉 소비자를 이 땅에 시키지 않는 좋은 제품, 더 좋은 제품이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담보가 돼 있느냐 제가 이걸 따져봤거든요 그래야 내 소비자가 이탈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는 완벽하게 가치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더 좋은 제품이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R&D 기반이 확보되어 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절대 내 고객을 다른 회사에 뺏기지 않겠구나 절대 이탈시키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걸 증거로 해서 더 좋은 제품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이 기반이 담보가 돼 있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더 좋은 제품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R&D 기반이 담보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 판단 그대로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되었다면 향구도 계속 더 좋은 제품을 더 좋은 제품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다 안 갖추고 있다 갖추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려면 그런 것 좀 따져보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깊이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에텀의 가치가 대단한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절대 품질이란 말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절대 품질이란 것을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싸게 팔고 고객이 몰려오고 에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성장하더라도 과연 경영자가 초심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봤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사명감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저는 신뢰를 하고 최종 결정을 아, 에텀이 내 인생의 승부수를 한번 던져봐야겠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늘 다른 강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이 상황에 고양이 내려오니까 사실 터놓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실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쉬운 사업이에요 우리들의 개인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다고 회장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날개가 없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비행기란 도구를 이용해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날개가 없는데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에텀이란 도구를 통해서 에텀이가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부자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공자가 된 거예요 저희들은 절대 돈 걱정하지 않잖아요 저도 오늘 내려오는데 핸드폰에 뭔가 띵동 띄어요 봤더니 오늘 못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날인지도 몰라요 신경도 안 써요 돈이 언제 들어온지 물론 초창기 때는 7만원 말할 때는 다음 주 또 7만원 기다려줬어요 저도 저희들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금액을 떠나서 아 하니까 되네 아 하니까 되네 하니까 되네 근데 지금은요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즉 경제의 자유를 완벽하게 누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시스템 소득을 어떻게 저희 같은 개인이 만들어내냐고요 제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먼저 제가 먼저 매니아가 돼보고 제 가족과 친구들에게 제품을 소개해서 그들이 또 소개하고 자발적인 제기묘가 또 소개하고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어때요? 제 밑에 약 20만 명이 가까운 멤버십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평균 하루에 3억 이상의 매출이 떠요 평균 하루에 저는 저한테만 파는데 그렇게 엄청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은요 제가 인품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이 회사가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팔기 때문입니다 좋고 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누구나 하늘을 날 수 있듯이 어때요? 에테미라는 도구를 활용하셔가지고 누구나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하냐고요? 에테미마트 체인지 하면 내가 손해지 이익인지는 우리는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에테비로 바꿨으니까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이익이잖아요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좋은 데 싸기까지 해 그러니까 좋으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고 싸니까 살림에도 도움이 돼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사업은 출발해야 돼요 이 제품 매니아가 안 되고 애용자가 안 되면 사업은 한 걸음도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혹시 안 되신 분들은 뭘 나누고 있냐면요 내가 제품에 애용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써보니까 진짜 싸고 좋아 진짜 싸고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싸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나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상체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상체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아이고 바보 멍청이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은데 좋고 싼데 그렇죠? 내가 가족과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는데 그거 못 알아보고 좋지도 않는 거 비싸게 쓰면서 내가 불쌍해야지 그 놈이 불쌍해요? 그 놈이 불쌍한 거잖아요 좋지도 않는 거 비싸게 쓰고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 핀잔을 주네 아이고 바보 그 사람이 불쌍한 거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좋은 건 내가 매니아가 됐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감동을 통해서 이 감동을 내 지인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동이 안 오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쭈삐쭈삐쭈삐쭈삐쭈삐 눈치만 보고 밤새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이 오면 진짜 싸고 좋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든지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좋고 산 것을 그분에게 전달해 주는 선물 주는 마음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데 그 사람이 안 받겠대 그럼 내가 불쌍해야 그 사람이 불쌍해요 바로 이게 이거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먼저 매니아가 됐고 이 감동을 그대로 전달했던 거예요 누구에게?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싸고 좋은데 혼자만 쓰시겠습니까? 따님도 쓰면 좋겠죠 맨느님도 썼으면 좋겠죠 언니도 썼으면 좋겠죠 동생도 썼으면 좋겠죠 당신처럼 생활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 직접 인맥을 통해서 간접 인맥을 찾아 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진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출발이 뭐냐면 내가 완벽한 매니아가 된 다음에 내 가족과 지인들에게 애텀이 매니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니아가 좋다고 싸다고 감동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분의 인맥을 찾아서 따님도 썼으면 좋겠다 맨느님도 썼으면 좋겠다라고 인맥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싸고 좋으니까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고 또 자발적인 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전 세계 제 라인이 없는 라인이 없어요 희한하게 전 세계에 없는 라인이 없어요 안 나가 있는 라인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애국에 아는 인맥이 하나도 없네요 제 직접 인맥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애텀이가 능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제 품이 발이 달려서 제 품이 발이 달려서 계속 사람을 소개하고 소개하고 소개해 주라는 이야기죠 전 세계적으로 이 조직이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부터 완벽한 매니아가 되세요 여러분 사업은 타이밍이거든요 저희처럼 초창기 했던 사람들은요 정말 고생이 많이 했어요 가금바다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사업하다 보면은 아 나 옛날에 애텀이 사업 해봤어 그런데 돈 안 돼 하지 마 그런 사람이 간혹 있죠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엄동사람이었잖아요 엄동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DVD 들고 다닐 시절이었어요 뉴스 보여주고 그러면은 그런 그 시절이었어요 이제는 다단계 꾼들이 언제나 연구소까지 사칭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좋고 해모임이 좋다고 해도 당신이나 잡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아이템도 몇 가지 대지도 않고 그죠? 성공자도 나오지 않고 사회적인 증거도 없고 근데 여러분의 스폰서님이나 애텀이의 선배 사업자들이 독종 같은 사람들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된다 좋고 싸우면 된다 그런 분들이 의해서 지금 어때요? 애텀이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맨손으로 호미질로 삽질해서 고속도를 뚫어놨으면은 여러분들 우리하고 같이 달리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애텀이 제품 사고 좋아 괜찮아 근데 다단계니까 이런 생각을 좀 깨림찌게 갖고 있는 거예요 맞죠? 지금 꽃피는 춘사물이라니까요 꽃피는 춘사물이는 어때요? 직구에 다닌 지팡이도 꽂아넣으면 싹이 나고 부뚬하게 불쏘시게도 꽂아넣으면 싹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은 한 게 너무 좋다니까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입니다 유통 산업입니다 근데 유통은 다른 거 없어요 기본이 뭐냐면 멤버십 파워가 생겨야 돼요 멤버십 파워 멤버십 파워에 의한 바잉 파워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상 지금 가장 많은 회원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가 애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1조 매출을 했어요 1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업종에서 일대를 한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한마디 그걸 반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좀 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1조가 됐지만은요 중국, 베트남, 인도가 열리고 또 시간 속에 다른 기존에 나갔던 회사들도 성장하게 되면요 멀지 않아요 애텀에 천만 명 되는 것 이미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멀지 않아 1억 되는 것은 금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절대 작은 사업이 아니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고 깊이 알아보시고 그죠? 정말 이 기회에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이 애텀의 사업이요 제가 진짜 저는 자신 있게 권해요 오지겠음이요 제 자식이, 제 큰 놈이, 큰 딸내미가 버클리, 미국 버클리 대학 알죠? 이제 뭐 나오지는 않고 교환학생으로 다녔어요 한국에서 버클리 교환학생 간다는 건 신고도 아닙니다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거기서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두루라게 했어요 그리고 요건을 뺏었거든요 요건을 뺏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애텀이 사업시키려고 미치긴 제대로 미쳤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요 A회사가 애텀의 회사가 경영인들하고 같이 회사에 나갈 방향까지 같이 논의하고 그러잖아요 결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어디까지 나가야 할 것인지 잘 알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100년 기업 100조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한 거고 세계의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새로 쓰는 유통의 혁명을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우리 매트밍 멤버십 회원들이 얼마나 많은 부자가 탄생할까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멀쩡하게 남들이 다 부러오고 축하한다고 했던 미국의 유명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을 들어와서 제가 요건을 뺏어서 다 단계를 시킨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 일은 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은 맞아요? 남의 일을 하는 거예요 대기업 들어가면 부잣집 머슴 중소기업 들어가면 가난한 일 머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일해라 내가 힘들게 가르친 고급 인력을 남의 일을 하는데 쓰고 싶지 않았어요 지 일을 하는데 권하고 싶었어요 둘째는 마찬가지예요 대학을 가수석으로 졸업해서 재학의사 연구원으로 스카우트 갔는데 하면 뭐예요? 그래서 너희 언니랑 함께 애터미 사업해라 그런데요 사당계 3년이면 풍월한다는데 그들이 부모가 늘 하는 일 늘 들었겠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사당계 3년이면 풍월한다는데 근 10년을 들었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잘해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부부끼리 이야기하다가 온 가족이 네 명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요? 미래를 이야기하고 애터미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무엇을 공헌할 것인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큰 놈은요 본사로부터 연락이 왔대요 오토 판매사 교육에 참여하라고 여러분 내 자식에게도 권하지 못한 사업을 여러분들에게 권하시라고 권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터미에게 희생 봉사하는 약이 아닙니다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애터미를 위해서 제품 쓰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애터미를 이용하시라는 약이에요 용어시라는 약이에요 애터미를 통해서 건전한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현명한 소비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비자 계모운동을 통해서 어때요? 여러분도 다 부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절대 애터미의 봉사 헌신허시라는 거 아니에요 애터미를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도 다 부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 만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 애터미 만나신 건 정말 운이 좋습니다 애터미는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애터미가 비전으로 들리신 분들은 애터미를 통해서 부자될 운명이신 거예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군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제품 똑같은 가격 똑같은 마켓드 똑같은 사업 설명인데 어떤 사람은 저처럼 미쳐서 헛되까지 그만두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사면서 이 사업을 쳐다보려고 나네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내리는 결론 애터미를 통해서 부자될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 여러분처럼 착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그런 사람 찾는 게임이에요 못 알아먹는 사람 같고 애터미를 통해서 부자될 운명이 아닌 사람들 한테 얽매이지 마시고 그 사람은 제품만 쓰게 하셔 제품만 쓰다 보면 어때요? 또 나중에 알아먹어 나중에 그러니까 제품만 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는 인맥을 차여서 알아먹는 사람 찾는 게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사건 자꾸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서 하려니까 안 돼 그분은 제품만 쓰게 하셔요 제품 쓰다 보면 이렇게 싸고 좋은데 혼자만 쓰실 겁니까? 소개 소개 소개받아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먹는 사람 찾는 게임 여러분들 강절히 부탁합니다 이 애터미를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애터미를 꼭 내 걸로 만드셔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풍요로운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을 풍요로운 삶으로 안내해서 애터미를 안내해서 그들의 삶도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